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오빠 천혜장입니다. 지금 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2519.00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829.26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삼성전자도 좀 오르고 있죠. 하여튼 코스피는 개인들이 3260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3260억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2110억 기간 애들이 1318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미들 팔고 외인 기간 사고 그런 거네요. 코스피 상위 종목 중 보니까 삼성은 0.8% 오르고 있고 LG현술 0.47, 삼바 0.7, 우선주 1.2, 네이버 2.4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 오늘 날아다니네요. 7.3% 오늘 포스코 퓨처는 날아다니고 있고 카카오도 2.6% 좋아요. 오늘 삼성물산 1.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좀 있네요. 하이닉스가 0.68, 포스코딩스 0.8, 현대차 0.49, 기아 1.98, LG화학 2.47, SDI 1.3%, 셀틀은 0.1%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829.24, 829.24, 현재 개인들이 2,565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좀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BM이 오늘 미친 것 같아. 15%는 올라요. 근데 반면 에코프로는 7.7% 빠지고 있습니다. 셀틀은 헬스케어 0.4% 빠지고 있고 포스코딩스 0.1% 허락, LNF 6.4, HLB 3.3%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전 2.3, HPSP 3.8, JYP 3.3, 레인보오틱스 랍 3% 빠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1.5% 오르고 있네요. 저 밑에 보니까 위메이드가 오늘 1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들은 신나게 오르는데 떨어지는 종목은 또 연락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갱력 혼자세가 상당히 많다. 하여튼 참 특이한 오늘 화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 4일날 국고채 시장을 보니까 사흘만에 강세 흐름을 보이네요. 채권 시장을 강세로 이끌 만한 재료가 부재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국고 선물 매수수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이에 현물 시장에서도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4에서 5BP 정도 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랑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국고채 금리는 이날 오전 11시 42분께 장단기 구분 없이 일제히 하락을 하는데 국고채 2년물하고 3년물 금리가 4.1BP, 4.6BP 하락을 해서 3.576, 3.541% 정도 그렇게 효과되는 거죠. 5년물하고 10년물 금리는 5.3BP, 5.7BP 정도 떨어져서 3.569%, 3.642% 중에 효과를 보이네요. 장기분인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4.7BP, 4.2BP 하락을 해서 3.533, 3.52로 효과가 되는 거죠. 아시아장에서는 미국채 금리를 상승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채 금리를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는 각각 4.602, 4.243%로 1에서 3BP 정도 오른다고 하죠. 국채선물도 강세예요. 3년 국채선물을 보니까 점거래를 대비 15틱 올라서 104.1세에 거래되고 있고 10년 국채선물 56틱이나 올라가지고 111.28에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 매수세가 현물 시장보다 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3년 선물을 4,000개약 넘게 선매수하고 있고 은행과 연기금에서 한 1,000개약 그리고 150개약 정도 매수세를 보입니다. 나머지 기관 애들도 매도세고 특히 금융투자가 한 4,100개약 넘게 매도하고 있네요. 이 보험과 투심 모두 한 330개약, 510개약 매도세고요. 외국인들은 10년 선물에 대해서 뚜렷한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41개약 선매도 흐름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가 10년 선물 계획을 1,000개약 넘게 매수하고 연기금도 한 140개약 매수라고 합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매도세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매도세, 매도세고요. 이 단에 국고채 3연물하고 통화안정증권 91일물이 각각 7천억씩 발행됐는데 시장에 미치는 양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권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요즘 또 보니까 미국이 중국 자본의 지분율 25%를 넘는 합작사를 해외 우려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해외 우려기관, FEOC로 지정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박 혜택의 제외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도 관심이 쏠리고 탈중국 기조가 불가피한 현시점이죠. 스웨어 종목 발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조언이 나오고 있대요. 에코프로는 전날보다 8.15% 내려서 66만 5천원. LG화학도 2.16% 하락을 했고 2차전지 대표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DX도 동반 약사입니다. 해당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IRA,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이 FEOC가 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적용해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 보조금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간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원재료 공급체를 확보했는데 에코프로그룹은 거리매이와 세만금의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 계획을 세웠죠. LG화학도 중국 화유 코발트랑 전구체 합작 공장 설립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퓨처엠 중국 CNGR하고 경상북도 포항에다 2차전지용 니켈 전구체 공장 생산을 짓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들과 협업해서 만든 합작사의 경우 대부분 FEOC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지분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5% 초과 맞는다 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현재 우리 삼성은 잘 가고 있어요. 7만 2천 6백원, 7백원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 1% 정도 오를 것 같은데 막판에 한 7만 3천원까지 한번 가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외인들이 HSBC가 97만, UBS가 92만 정도 매수하고 있고 JP가 한 65만 정도 매도를 하고 있네요. 우선주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우선주도 나름대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58,500원에서 600원 정도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늘 한번 59,000원 찍어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종가 요정이 나오면 땡큐고 하여튼 58,7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현재 JP에 대해 좀 사내요. 33만, UBS 6만 5천, 맥콜이 4만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